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에서 카프라이더 방송을 하는 bg믿칸입니다. 올해 2020년 벌써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편하게 밖에 나가서 놀거나 또는 친한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놀고 이런게 굉장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맨날 이제 마스크를 달고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심각하고 바이러스가 끝나지가 않았어요. 여러분들도 많이 갑갑하실거고 답답할겁니다. 저도 뭐 편하게 밖에 나가고 하지 못해서 사실 올해는 굉장히 깝깝한 지위에서 방콕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내년 2021년도 생생년 다가옵니다.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네요. 무튼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사건 사고 다치는 일 이런거 없도록 잘 마무리 하시구요.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. 여러분들 저도 지금 밤을 새가지고 피곤하네요. 그래서 약간 기분 안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절서히 하지 마시고 무튼간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2021년도에는 원하시는 꿈 꼭 다들 이루시길 바라고 돈 많이 버시고 꼭 꿈을 또는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. 너무 진지하게 지금 찍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지금 하대 같거든요. 내년이면 이제 이 태칸이도 32살입니다. 얼굴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벌써 나이가 32살이네요. 항상 건강하시구요. 우리 구독자분들 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. 2021년도 대박나세요. 뉴 빠아 뉴 빠아